경북 안동강고등어 필렛형 80g 20팩 가격은 가격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수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경북 안동강고등어 필렛형 80g 20팩 판매합니다. 안동강고등어는 부산 앞바다에서 제철에 잡은 싱싱한 참고등어 싱싱한 국내산 참고등어 사용하여 더욱 믿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신한 천일염으로 염장한 강고등어 믿을 수 있는 식품 이렇게 제조됩니다. 핵섭 인증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순살로 진공포장되어 발송 안전한 배송 베이직한 고등어 구이 고등어 칼의 튀김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경북 안동강고등어 필렛형 80g 20팩 판매가격 29,000원 무료배송 경북 안동강고등어 필렛형 80g 30팩 판매가격 39,000원 무료배송 경북 안동강고등어 필렛형 100g 20팩 판매가격 35,000원 무료배송 경북 안동강고등어 필렛형 100g 30팩 판매가격 45,000원 무료배송 경북 안동강고등어 필렛형 120g 20팩 판매가격 39,000원 무료배송 경북 안동강고등어 필렛형 120g 30팩 판매가격 55,000원 무료배송 경북 안동강고등어 필렛형 140g 20팩 판매가격 49,000원 무료배송 경북 안동강고등어 필렛형 140g 30팩 판매가격 69,000원 무료배송 경북 안동강고등어 필렛형 170g 15팩 판매가격 49,000원 무료배송 경북 안동강고등어 필렛형 170g 20팩 판매가격 63,000원 무료배송 경북 안동광고등어 필렛형 80g 20팩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